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립은 학비가 좀 부담되고 공립은 많이 없어서요. 서울교육이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돌보게 했습니다. 가끔은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어요.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 교육으로 인성과 감성이 어우러져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이,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직접 제작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아직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. 제 적성에 맞는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지고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돕겠습니다. 기숙치 않고 마음 편히 학교 다니면 그게 최고지 않습니까?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교육.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. 이쁜 교실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요. 배움과 쉼, 놀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. 제가 바라는 서울교육은 아이들이 질높은 교육 환경을 부여받을 수 있고. 부모들은 교육 부담이 털 수 있는 변함교육.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.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되어온 교육이면 좋겠어요.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. 정답은 서울교육이 아닐까요?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.